제 26화 조조의 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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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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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의 대권 하후돈과 조홍은 군사를 나누어 양편에서 적을 제 27화 조조의 대권 제 27화 조조의 대권 제 27화 조조의 대권 제 28화 조조의 대권 제 28화 조조의 대권 제 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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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의 대권 치하했다. 먼 길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소. 그러자 조조가 입을 열어 말했다. 신은 일찍이 나라의 은혜를 입어 어찌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마음에 새겨왔나이다. 이제 이각각사 두역적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찼사옵니다. 신에게 20여 만에 정례병이 있사오니 역적들을 토벌한다면 이기지 못할 리가 없나이다. 폐하께서는 옥체를 보존하시고 종묘사직을 중히 여기시옵소서. 국정은 자기가 맡아 하겠으니 임금은 가만히 쓰라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했지만 아직은 조조에게 거는 기대가 큰 시점이었다. 이에 임금은 군권을 상징하는 절호를 주고 도성의 행정과 군사를 책임지는 사례교의에 봄했다. 그 다음 조정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녹상서사의 일을 겸하여 보게 했다. 조조는 임금께 주청을 들여 이각을 도와 임금을 핍박했던 시중대순 상서풍석 등의 목을 뱉다. 패전을 하고 난 뒤에야 조조가 낙양에 들어온 것을 한 이각각사는 이번 싸움은 조조가 온 것을 모르고 덤볐다가 당한 것이라 보고 군사를 빨리 정비하여 다시 공격할 방안을 강구했다. 그들은 조조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군마가 지쳐있을 것으로 보고 속전속결로 승부를 가리려 했다. 그러자 가후가 반대했다. 아니 됩니다. 조조군은 정해병이고 장수들 또한 용매함으로 차라리 항복하여 지은죄를 용서받느니만 못합니다. 이각은 버럭 화를 냈다. 내 감히 사기를 꺾으려는 것이냐. 곧 칼을 빼 가후를 배려했으나 여러 장수가 말리는 바람에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주군에 대해 환매를 느낀 가후는 이날 밤 혼자 말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버리고 말았다. 이튿날 이각은 군마를 거느리고 나와 조조군을 맞았다. 조조는 먼저 허저 조인 전위에게 철갑 기마병 300명을 거느리고 이각의 진을 3번 휘저께 한 뒤에 비로소 진을 쳤다. 포진이 완료되자 이각의 조카 이섬과 이별이 말을 몰고 진 앞으로 나왔다. 아직 입을 열기 전이었으나 나는 듯이 말을 달려온 허저가 이섬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이에 기겁을 한 이별은 제풀의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허자는 그의 목까지 베어 두 개의 수국을 거머쥔 채 진영으로 돌아왔다. 조조가 허자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자네는 정말 나의 번쾌일세. 번쾌는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웠던 공신으로 조조는 은연중에 자신을 한나라의 창업자에 비교하는 야심을 드러냈다. 그는 하후돈에게 군사를 이끌고 왼쪽으로 나아가게 하고 조인에게 군사를 이끌고 오른쪽으로 나아가게 한 다음 자신은 중군을 거느리고 돌격하기로 했다. 총공격을 알리는 북소리가 한 번 울리자 좌우 중앙의 3군은 일제히 진격했다. 엄청난 기세를 감당하지 못한 적군은 크게 패에 달아났다. 조조는 보검을 빼어들고 친히 군사를 독전했다. 밤새 대군을 이끌고 추격해 격파하니 적병의 죽음은 말할 수 없이 많았고 투항자 또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이각 곽사는 서쪽으로 도망쳤다. 어깨가 축 처져 허둥지둥 달아나는 꼴이 흡사 상가집 개 같았다.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산속으로 들어가 당시 표현으로는 떨어진 프림이란 뜻의 낙초 곧 산적패가 되었다. 제 3장 낙양으로 돌아온 조조는 군사를 성밖에 주둔시킨 뒤 입궐하여 승전을 보고했다. 임금은 이각 곽사가 몰락한 것을 기뻐하며 조조의 공을 치하했다. 그러나 조조의 승전을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도적 출신의 한 섬과 본래 이각의 수하였던 양봉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조정 안에는 출신 성군 때문에 두 사람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세력이 있었는데 조조의 등장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질지 모른다는 판단이 서자 양봉은 한 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큰 공을 세운 조조가 큰 권력을 잡을 것이 뻔한데 우리를 용납하겠어. 이제까지 주상을 수호해온 우리의 노고와 충정도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르겠어. 그럼 우리는 조조를 위한 디딤돌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구려. 그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시중 대순과 상서 풍석이 하루아침에 죽임당한 것을 보시오. 이대로 꿈을 떼다가는 우리도 목이 달아날지 모르오. 나도 그것이 두렵소. 어찌하면 좋겠어? 명분을 얻어 떠납시다. 이에 두 사람은 궁궐로 들어가 임금을 아련했다. 지금 조조가 이각 곽사의 군사를 깨뜨렸다고는 하. 두 역적은 달아났으니 뒤에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신들이 쫓아가서 그 자들의 목을 빼어 후환을 없애겠나이다. 임금이 허락하자 양봉과 한섬은 휘하 군사를 이끌고 낙양을 빠져나가 대량군으로 향했다. 일단 조조의 그늘을 벗어난 곳에서 때를 기다리겠다는 뜻이었다. 그들이 떠나던 날이었다. 임금이 의논할 일이 있다고 조조의 군형으로 사람을 보냈다. 칙사가 왔다는 보고를 받은 조조는 모셔들이라고 했다. 안에 들어온 그를 보니 눈썹이 수려하고 눈이 맑으며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이 예사 인물로 보이지가 않았다. 지금 낙양 지방에는 흔흉년이 들어 겨스라치며 군사와 백성들이 모두 굶주려 있는데 어찌 이 사람만 이렇게 생기가 도는 것일까? 그래서 물어보았다. 공의 얼굴을 보니 윤기가 도는구려. 어떻게 몸을 돌보았기에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하오. 그가 대답했다. 별다른 비법은 없고 단지 30년간 싱겁게 먹었을 뿐입니다. 조조는 머리를 끄덕이다가 다시 물었다. 공은 지금 어떤 벼슬에 있소? 원래 효명으로 청구되어 원소와 장량의 종사로 있다가 장량과 함께 주상을 아련하였더니 과군하게도 정리랑에 제수해 주시어 장량이 야왕현으로 돌아간 뒤에도 계속 주상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조남은 어찌 되오? 재흥군 정도인 사람으로 성은 동. 이름은 소자는 공인이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조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의를 표하며 말했다. 아 그러셨군요. 큰 이름을 들은지는 오래되었소이다. 다행히 여기서 뵙게 되는구려. 정도는 한때 조조가 주둔했던 곳이다. 정도의 이름 난 선비인 동서를 마카에 초빙하려 했으나 이미 원소의 망료가 된 뒤라 아쉬워했던 기억이 났다. 조조는 반가운 나머지 군마간에 술자리를 마련하여 동서를 대접하며 순욱과도 인사를 나누게 했다. 술이 몇 순배 돌아갈 때 밖에서 사자가 들어와서 보고했다. 군부대 하나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누구의 부대인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기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하곤 나는 이동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대체 누가 금문이 병사를 함부로 이동시켰는지 그 주모자를 잡아오라. 조조가 명하자 앞에 앉은 동서가 말했다.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그들은 한섬 양봉이 거느린 군대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지 않고 단언하시오? 명군께서 오셨으니 어둠 속에 있던 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겠지요. 의지할 것을 찾아 대량군으로 가는 길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각 곽사는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발톱 빠진 호랑이와 날개 없는 새가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머지않아 장군께 사로잡힐 것이니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동서의 말은 거침이 없었다. 조조는 내친 김에 조정일도 물어보았다. 명군께서 의병을 일으켜 난폭한 반란을 제거하고 조정으로 들어와 임금을 보좌하게 되셨으니 이는 춘추정국 시대에 주나라 왕실을 위한 오패의 공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러 장수들의 생각이 다르니 반드시 복종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만일 이곳에 머물러 계신다면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니 어과를 허창으로 옮기는 것이 상책이겠으나 그동안 조정이 쉴 틈 없이 떠돌다가 이제 막 서울로 돌아와 잠시나마 안정되기를 바라는 터에 또다시 어과를 옮긴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비상한 일을 해야 비상한 공을 세우는 것이니 이 점은 장군께서 해야려 결단하십시오. 조조는 도성을 옮기라는 동서의 말을 듣고 무릎을 쳤다. 허창이라면 조조의 본거지로 임금과 조정을 그리로 옮긴다면 자신의 세력 기반이 보다 탄탄해질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었다. 내 본 뜻이 바로 그거요. 다만 양봉이 대량군에 있고 대신들이 조정 안에 있으니 다른 변은 생기지 않겠소. 동서가 대답했다. 변을 막기는 쉽습니다. 양봉에게 서찰을 보내 먼저 그를 안심시키고 대신들에게도 분명히 알리십시오. 서울에는 양국이 없어 어과를 모시고 허창으로 가려한다. 그것은 노양과 가까워 양식 운반에 불편이 없으니 멀리 떨어져 있어 때를 거르는 걱정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대신들도 다 흔쾌히 따르게 될 겝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했다. 동서가 돌아가려 하자 조조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만일 내가 도모하는 바가 있다면 오로지 공이 가르쳐준 덕택이오. 동서가 사례를 표하고 돌아갔다. 조조는 그날부터 여러 책사들과 함께 천도에 관한 일을 비밀리에 의논했다. 제4장. 그 무렵 시중 겸 태사령 왕립은 사적인 자리에서 종정 유예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천문을 보니 지난 봄부터 태백성이 북두성과 견우성 사이에서 진성을 범하여 은하수를 지나고 형옥성 또한 역행하여 태백성과 청관에서 만나더이다. 태백성과 형옥성이 서로 만나면 반드시 새로운 임금이 나온다고 하였소이다. 내 보기에 한나라의 운수는 거의 끝났소. 진 위 지방에 반드시 일어나는 자가 있으리다. 유예가 두려운 마음에 못 들은 척 입을 다물자 왕립은 임금을 찾아가서 은밀히 아뢰었다. 천명은 오면 갈 때가 있고 오행도 늘 왕성한 것은 아니옵니다. 화를 대신하여 들어앉는 것이 토이니 한나라를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릴 자는 마땅히 위에 있나이다. 낙양 이북의 중앙에 위치하는 위 땅은 조조의 근거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천기를 누설하면 되릴도 안된다. 왕립의 말을 전해들은 조조는 즉시 사람을 보내 주의를 주었다. 조정을 위한 공의 충심은 알겠으나 하늘의 이치는 깊고 우묘한 것이니 함부로 여기저기 말하지 마시오. 왕립은 조조의 뜻을 알고 이내 입을 다물었다. 함부로 입을 놀리다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리라는 경고였다. 그런 경고를 내린 조조는 이 문제를 순욱과 상의했다. 그러자 순욱이 말했다. 한나라는 화덕으로 임금이 되었으나 죽음께서는 토덕이십니다. 거기다 허창은 토덕에 속하니 그곳에 가시면 반드시 흥할 것입니다. 화는 토를 낳고 토는 목을 왕성케 하여 동서와 왕립의 말과도 부합되니 뒷날 거기서 일어날 자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전환은 화덕이고 후환은 목덕이다. 하지만 오행서를 인용한 순욱은 전환 후환을 뭉뚱그려 한나라라 일컫고 그에 따라 화덕이라고 말한 것이었다. 조조는 마침내 허창으로 천도할 마음을 굳혔다. 그래서 다음날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을 뵙고 아뢰었다. 동도는 황폐해진 지 오래라 수리하기가 불가능하옵니다. 게다가 양식을 운반해오기도 여간 힘들고 고생스럽지 않사옵니다. 이에 반해 허창은 노양에서 가까운 데다 성곽과 궁실, 동과 곡식, 백성들의 물자를 준비해서 쓰기에 불편함이 없나이다. 신은 감히 어가를 허창으로 옮기실 것을 청하오니 폐하께서 부디 따라주시옵소서. 임금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고 대소신료들 또한 조조의 기세에 눌려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드디어 길이를 택해 어가를 출발시켰다. 조조가 군사와 더불어 어가를 호위하며 나아가자 백관들이 모두 그 뒤를 따랐다. 그런데 행렬이 아직 멸리도 가지 못한 어느 곡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큰 함성이 일며 양봉과 한섬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타나 길을 막았다. 그 가운데 양봉의 장수 서왕이 불쑥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조조 내 이름? 어가를 겁박하여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말을 타고 나간 조조가 서왕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더니 속으로 훌륭한 풍채로구나 하고 감탄했다. 그의 무예 솜씨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몸을 휙 돌렸다. 허절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먹이를 본 매처럼 허저가 말을 달려나갔다. 당대 번쾌라는 별명을 얻은 허자에 맞서는 서왕도 만만치는 않았다. 칼을 든 허자와 도끼를 든 서왕은 50여 앞을 어울렸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다. 구경하던 조조는 더욱 서왕이 탐났다. 그리하여 곧 징을 쳐 군사를 거둔 다음 책사들을 불러 말했다. 양봉과 한섬은 언급할 가치도 없지만 서왕은 참으로 뛰어난 장수다. 어찌하면 그를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는지 계책을 말해보라. 그러자 행군종사 만총이 앞으로 나섰다. 주공께서는 음려놓으십시오. 제가 서왕과 안면이 있는 사유이시다. 무슨 좋은 계책이라도 있는가? 오늘 밤 제가 적군군절로 변장하고 적의 군형으로 숨어들어가 그를 설득하고 그가 마음을 기울여 투항하도록 단속하고 가르치겠나이다. 조와 가게. 조조는 흔쾌히 그를 보내기로 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총 128로.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로로그도 꼭 읽어주세요.